윤명기 씨 모르세요? 윤서아 씨 작은아버지인데요. 저한테 작은아버지가 있었어요? 선산이 하나 있어요. 그 선산의 유일한 상속자세요. 어머. 당신 동생이라고. 배달은 동생. 나도 우리 삼촌 선산에 자격 있는 사람이야! 저희 회사가 그 귀찮은 선산 사겠습니다. 그럼 갖고 있어봐야 재수가 없지. 이 빨빨리 처분하는 게 안 낫겠어요? 음, 예고. 총상이 있었고. 누군가가 큰 거리에서 총을 쏜 것으로 보입니다. 그 자식이 선산 차지하려고 지금 주변 사람들 하나둘씩 차례로 죽이고 있는 거잖아요. 미친놈처럼.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있잖아요. 난 분명히 경고했어. 여기서 멈춰야 된다고. 난 분명히 경고했어. 여기서 멈춰야 된다고. 나이스가 다 하고있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